아 이게 점중이 형이 하필 그 먹는 음식이 라면이라가지고 지금 급해 아씨 왜 라면이야 하필 와아 아 이젠 밥을 먹으면은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라면이라가지고 면을 밥을 먹어라 볶음밥이었으면은 냅소도 됐잖아 아아아 아 진짜 이래도 많네 야 근데 우리 방 채팅이 진짜 한 10명 있는 방이랑 채팅 속도 비슷하다니까 진짜 내가 너무 강태를 많이 해서 그런가? 미세 때문인가? 진짜 채팅 너무 안 올라와 거의 뭐 누가 붓 쓰는 거 같아 사람 숫자에 비해서 채팅이 너무 안 올라와 너무 심한 거 같아 내 방에 제일 심한 거 같아 난 다른 방송도 많이 보잖아 아마 30명 40명 있는 방송도 채팅 많이 올라오거든 그래도 100명 있으면 더 많이 올라오고 너무 안 올라온다 야 야 공지 좀 바꿔줘 강태 안함으로 채팅 편하게 쳐주세요 강태 안함 아니 내가 이래서 지금 아 내가 이렇게 방송했다고? 내가 김정일 급으로 방송했나요? 아 내가 그렇게 심했어? 아 진짜 강태 안할게요 편하게 채팅 좀 쳐주세요 아니 너 BJ도 채팅이 좀 올라와야 재밌지 방송이 아니 방송 잘못했네 방송 스타일 좀 바꿀게요 강태 블랙 없는 걸로 아 바꿀게요 바꿀게요 방수 스타일 몰라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제가 좀 바뀌어 볼게요 BJ가 자 강태 블랙 없습니다 편하게 채팅 좀 쳐주세요 열렬도 블랙 박는데 애들이 채팅 칠 수 있겠냐 아이고 블랙 와이머나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괜찮아 이런 멘트 좋아 솔직한 멘트 좋아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말 그냥 쏟아 대세요 저 강태 블랙 없습니다 너가 그렇게 탈이 안 찍히긴 하는데 너가 그렇게 탈이 안 찍히긴 하는데 갬져서 500개 1000개 쏘고 전자녀로 지랄 떨면 바로 강퇴하면서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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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근데 편하게 채팅 치라고 그랬는데 편하게 채팅을 치라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심하게 채팅을 치면 어떡해요 민 별풍선 10개 아까 똥질이는 경기력으로 시청자 형님들 눈알 뽑았을 때 비명 많이 들렸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뭐라고? 똥냄새 나는 게임 봤더니 똥 존나 마렵네 아아 또 존나 이 새끼들 미쳐버렸네 아랫걸에서 아예 안 지웠어 이거 너무 욕심인데 왜 안가냐 민철아 네? 미안한데 라면 하나만 먹어도 되니? 이따가 이길게 라면 먹으려고요? 아니 먹으면 이길 것 같아서 아 근데 형 이거하고 이제 형아씨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왔어 형은 다 해야돼 아아 아 지금 벌써 채쌍 앞에 있어가지고 아아 환호 맞으세요 빨리 먹어 그러면 형 그럼 드세요 형 고맙다 아니 뭐 우리가 안 먹으라 하면 안 먹어 근데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려 그랬지 먹으면 뭐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겼다고 하니까 아아 혼자 이겼어 아아 그치 양양 후우님 별풍선 1,400취복에 감사합니다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알아서 해라는 뜻은 뭐죠? 1415개가 아프리카에서는 먹지 말라는 공식된 별풍선이잖아 알아서 해라는 말은 형님 뭐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야 아 아 먹지 아 형님 이거 근데 라면이 이거 어 아 아니 그러면 이런 거 이거 아니 형들 그러면은 이거 이거 냅둔 다음에 이따가 식상식상에 터지고 먹으면 되잖아 맞지? 자 1414개 싸주신분 아 얌얌형님 1415개 감사합니다 아니 나 이득이지 뭐 아예 뭐 배 굶으면 되지 뭐 어? 이거 뭐 라면 하나 안 먹는다고 죽어? 혹시 귀인 없나요? 물타 형님 에브덤은 4개 감사합니다 자 사들이 잘 타볼게 야 우선 지석이 뽑았어 지석이 뽑아버부터 탈출시키자 나는 저기 위나스에서 탈출할게 아니 윤중이 밥 먹고 있었어? 아니야 먹고 있었어 뭔 소리야 아씨 형 왜 먹으면 된다니까 형 먹으면서 해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사다리 탈게요 사다리라도 잘 타볼게 아 아 폐차사다리야? 에에 그럼 지석이 우선 뽑아볼게 형 걱정하지 말고 나 이런 것도 기종차게 타잖아 에이 에이 1번이 김지석이다 1번이 짭제 5 짭제 5 짭제다 짭제다 짭제 겸중이 형 말이 없어? 괜찮아 할만해 너 어차피 지금 밥 못먹잖아 아니 어차피 안 먹고 싶어 아니 괜찮아 맵 뭐야 이기면 풀어주시겠지 그래 어? 오셍션? 잠깐만 이겨볼게 겸우셍션? 그래 오셍션이야 오케이 오케이 버스타임님 3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 왜 용링이야? 링 생까하겠단 링 한번 써보겠단 말인지 아니야 어 얘 오버 잡혔다 야 어? 뭐야? 호가 죽는다 호? 아니 뭐야 이거 탄두열이야? 뭐야 이거 호 왜 근데 홀을 근데 점진이 형이 안 때렸었나보네 그 오는 거를 아닌가? 아니요 육링생각이 형 육링생각이 진로 나와있잖아 들어와주면 땡큐야 진로 있는데 그건 맞지 들어온다 근데 바로 바로 반응 와 반응도 빠르고 짭제는 지금 뭘 짭제 오늘 이상한데 형? 이게 왜이래? 아니 이거 이거 끝났는데 게임 아니 시발 형제 얘 왜이래? 오버 죽어서 화난거지 그래가지고 인구수 비울겸 그냥 들어간거 같은데 게임 끝났어 근데 이거는 이제 응 개유리해 우리가 수질러까지 나가면 수질러 나가면 수질러 나가면 또 링찍어야되고 그렇지 링찍고 자체가 지금 소래지 푸르보 겨우 두 마리 졌고 육링 죽은건데 어 이거 링 그냥 나오면 빼도 되고 우린 다 보고 있으니깐 우린 다 보고 있으니깐 링 나온다 빼도 되지? 아니 질러 그냥 가? 그냥 가도 되겠는데? 8링은 무조건 찍었을텐데 어 무조건 찍었을텐데 그냥 미네랑 되게 맥춘단 마인드 아 근데 무조건 가는게 좋다 지금 근데 셋이로 뒤에 갈수만 있으면 좋은데 뒤에 아 왜 여기로 가? 왜 여기로 가? 아 미네랄 뒤로 들어갔어야지 별거면 어차피 알았어야지 그래 별거면 그냥 가만히 있지 그냥 아 좀 미네랄 뒤로 넣어 질러주면 아깝다 좀 많이 아까운데 그래도 저글링 많이 뽑았다 죽은 곳까지 하면 한 부대 뽑았잖아 아 근데 이러면 프로브 서있어야 돼 에이 하나만 하나만 서있은데 아예예 어 어 한번 찝을라 그러고 봤는데 오버 찾으러 갔을 것 같은데 오버 찾으러 갔을 것 같은데 그러네 오버도 잡겠다 하나 잡기 오케이 나이스 두 번째 커세어가 이제 열한시 같은데 가가지고 하나 더 잡으면 더 잡고 도로 초 오오 선컨을 벌써먹어 얘 아아 트릭하고 싶다 아직도 오해지 안 지워졌는데 스컬지 찍으려고 얼마나 가난한거야 오우 퍼센트 죽을 것 같다 점증이 형 스컬지 찍히긴 했을텐데 저거 오버트릭하고 아 가스트릭하.. 아 뭐야 챔버하고 오 오 죽겠지? 점증이 형 코세요 우와 와 역시 오버 땄어? 따고 죽었어 내가 뭐 2개 잡고 잡았으니까 플레인한데 3개 잡았다 생각해 그냥 벤춤 벤춤 오버 2개 잡고 스컬지 2개까지 잡은거잖아 점증이 형은 2스타를 안해 2스타면 지금 이 판 끝나는 판은 아니야 그냥 그러게 사잇가스 보면은 2스타면 좋은데 타인이 그.. 약간 뭐지 이러면 뮤탈루에 좀 약간 별로 생기는데 질러 질러 왜 이렇게 따로 나가요 왜 웅일업이라? 일부러 웅일업이 돼 있구나 어 뭐야 왜 이렇게 세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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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낚아 먹었다 와 10대1을 이기는게 말이 되냐? 와 와 세긴 세 우주이가 콘도 잘하긴 했는데 지금 질러 뛰어가지고 6회 처리 보면은 편안하죠 아 못봤네요 못봤네 아 근데 구탈 스포지에 코트도 다 죽고 뭐 아 아니겠지 네 아 많이 있겠지 저거 3가스도 좀 느린 편 아니야? 뭐 가스 좀 늦긴 하네 근데 그치 가스가 많아 그러네 좀 많다 5...5룡까지 커세요 유지만 잘하자 이라칸 이라칸까지는 좋아요 어차 저거 6캣이라서 어센션 미네랄도 많고 ㅇㅊ 소평만 좀 잘해부터 래야죠 undertook 조험 많이 때렸어 그래도 freaking Mai 아 스컬지 많이 나왔는데 근데? 솔리가 많은데 그래도 나이스 우리 공업돼있잖아 나이스 하나 죽고 뭐 이런거 괜찮아? 낫배드 낫배드 이것도 하나 죽었어 낫배드 이러면 저거 스컬지 또 찍어야돼 괜찮긴 한데? 상황은? 개유리한건데 그래 엄청 유리하긴 해 이거 해처리 떼져도 되잖아 어 안닫지 어 챔버? 챔버 깨면 개좋은데 맞아 업 못하면은 이거 풀어 금방 깨지죠 빼 빼 빼 들어간다고 이제 빼야지 근데 이제 빼야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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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 어 맞아 낫나? 빙크 세워 죽는데 이러다가 어 어 아닌거 맞나? 어 맞는데 아니야 다크만 살아봐 오보 다크 그래 다크만 살아봐 오보 잡고 아니 다크 나 포스여 가 마크 아크 마크 쪽으로 가봐 퍼스여 다 찍으면 되니까 다시 모아야되는데 퍼스여를 어 마크더스여 다크 아아 아 죽었네 아아 하아 코스로 다시 모아야 되는데 꽤 이상한데? 괜찮아 괜찮아 다시 모으면 돼 이게 3개잖아 벌써 아 근데 이러면 업 차이가 너무 심하겠다 우리 벌써 심하긴 하지요 저 밑에 챔버에서 업그레이드 하진 않았을텐데 아 여기 세놈마와던 대박 빨리 아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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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유탈 별로 없어 괜찮아 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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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럴커가 벌써 나와 럴커 수비하면서 저그 계속 SD하면 따라갈만 할텐데 적어도 근데 이러고 하이브 운영하면 저그 괜찮겠는데 어 포스 아직도 노르고 노르고라서 아니 지금 깍크 뜰 데가 많아 업도 돌려야 되고 아 이게 점중이형이 하필 그 먹는 음식이 라면이라가지고 지금 급해 아씨 왜 라면이야 하필 아이씨 왜 라면이야 하필 라면을 밥을 먹어라 볶음밥이었으면 랩소드 됐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급하다 진짜 급해 이거 열한 한 시일철이라도 점수해서 깨 어 이거 취소시키는 것도 좋아 스플릿이 가능 안되네 오케이 어 오 드론까지 잡고 뭐야 드론이 바로 왔는데 이제 두개 짓겠네 저기다가 그러고 바로 하이브 때리겠다 이 사이즈면 솔직히 토스 괜찮은 사이즈이긴 하지 그치 오 히드라주이 잘라먹고 스플릿 지워버려 가스파고 근데 저그도 이거 은근히 따라갈만해 할만한걸 계속 드론 찍으면 돼 계속 드론 찍으면 돼 벌써 가네 여기서 그냥 4넥 쬐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2포지 올렸다 4넥 쬐면서 드라 찍어야겠다 그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뭔가 드라 빨라봤자 할게 없을 것 같아 아 아하 어 어 그래도 비타를 다 잡아봐 못잡아 못잡아 근데 지금 다렉 찍는건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 사렉 찍자 드라 찍었네 커세호 빼 아 스콜치 아 스콜치 많이 뽑았네 또 맛 없으면은 3개는 죽겠다 오 오 1개 밖에 안죽었어 넥 지어봐 윤중아 넥 지어 넥 짓고 센터 잡아 그럼 괜찮잖아 포지 돌리고 본진꺼 돌리고 있음 본진 푸른거 너무 없는거 아니야? 아닌가 마당 푸른거 같네 아 아 인구수가 적어도 할만해 좀 하 왜 이렇게 할만해 인구가 왜 이렇게 따라왔지 유퀄즈하고 럭크하는게 좋긴 좋아 이래서 저거가 시간이 진짜 많아 그냥 커세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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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았을때 그거잖아 그치 투스타 아니면 웬만하면 다 잡던데 11 커세호까지 그냥 아 보았으면 안되려나 아 첸버만 깨우고 그냥 뺐지 맞아 그거 뺐어야되는데 욕심 아 우리 방역 찍었다 아 인구수가 똑같냐 영역이었어야 좋았는데 오 인구가 저우가 많아졌고 아나욕도 안되어있네 템 영역도 엄청 없고 후반 운영 잘해야겠는데 이러면 후반 운영 잘해야겠는데 이러면 근데 지금 투로보에 퍼포트 빼기까지 올라가긴 했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후반 보고 있긴 한데 오 오 투로보 아 아 이럴거면은 공이엄을 찍는게 훨씬 좋았을텐데 네 그니까 방일업인데 아 다시 막 날락하기로 한다면 진짜 대참나다 진짜 안돼 여기는 빨리빨리 와야돼 톡톡톡 투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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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모두게 하고 오 게이트를 진짜 잘 지웠다 저거 덕에 투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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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붙잡고 거의 못잡은데 잘 뺐네 또 만화업 잘했고 어 저거 투셔틀 찍어넣고 그치 폭업셔틀인거 보다 한 4셔틀정도 해서 갈라고 하네 와 저거 벌써 방이업이야 아 업이 엄청 앞섰는데 차이가 안나네 챔버 다 깨야겠다 하 다 깨야겠어 커세어 일부러 12시간 있는건가 스컬지 같은거 좀 오게할라고 여론가 뭐 그런거 없는데 오오 이거 죽는거는 뭐 크게 의미없어요 솔직히 하셔틀 이제 슬슬 출동해보자 가만한데 이제 4셔틀 아 질로당크 질로당분에 4다크 진짜 충분한데 이제 진짜 하이브까지 날릴 수도 있어 응 충분해 이제 가 오 가자 6셔틀까지 기다리는데 6셔틀이라고 6셔틀? 거의 리콜급인데 와 진짜 큰거 모으는데 와 저 아칸까지 태워가지고 하려고 리콜이야 이러면 맞아 이러면서 멀티하나 그렇지 맞아 맞아 이거 스컬지에만 죽지 말자 잘하고 있어 소급되면은 샤악 피할 수 있잖아 스컬지 아 자태 지금 정면 정면으로 다 보냈어 얘 와 딱 아달이 딱 좋은데 오 맞아맞아 저거가 센터 잡은 라이트 지금 아 저 앞에 스크지 경로에다가 살짝 빼면 돼 그래도 다 내리잖아 이거 셔틀은 다 내려 어차피 드랍십도 아니고 아 네 네 네 뭐 저랑 스크린이클 닿게 그렇지 왜 바껴야 해 이거 따라가지 말고 아 아 템 타 있는 거, 셔틀 템 타 있는 거, 템 탔는데 아 템을 왜 태웠어? 아 템 있었으면 개이득인데 템을 왜 태웠어? 아니 가서 앞마당이라도 지졌으면 됐는데 템을 왜 태웠어 아 템 있었으면 더 이득인데 이거 진짜 어 그래도 이득 많이 본 거 아니야? 어 많이 보긴 했다 이게 은근히 딱딱해가지고 잘 안 죽더라고 아 얘네 안 죽는데요? 어 진짜 안 죽어 실드 1업까지 돼 있어가지고 안 죽은 거 생각보다 많이 보내야 돼 적의 입장에서 적으로 시간, 시선 중간 시켜놓고 센터 쪽 뚫어야죠 어 지금 토인플 못 지었다 어? 센터 왼쪽 뚫었어 토인플 없다 어? 그러네? 이러면 히드라우 한다고 어 저 셔틀은 뭐지? 리포트 다 있다 그런가 본데? 야 어 12시에 자신사 통장 보내주고 그래 그렇지 시작팀만 안 주면 돼 어 왜 이렇게 잘해? 이거 이기는 시나리오다 이제는 어 이제는 이긴 게임이야 이거 데미지 좀 아니 저거 지금 스프링플 이제 지었어 그니까 완전 말렸어 저거가 지금 멀티 숫자가 계속 토스랑 똑같아가지고 이거 4대4 멀티 계속 유지되면은 우리가 계속 좋지 무조건 좋지 우리 2배인데 뭐 병력 개많아 우리 3종 2초게 와 병력 개많아 우리 3종 2초게 지금도 병력 히드라우 한 부대를 놔둬야 돼 저거가 센터 아까 뚫긴 좀 빡세 보이네 토스 진짜 자원이 쌓이고 있네 그니까 저게 크지 9시 진짜 그냥 저기 구석에 이거 다리보는 거 같은데 이거 그런 거 같은데 다리보 어 그래 이렇게 그냥 오른쪽으로 가도 괜찮을 거 같은데 음 잘 돌리면 돼 잘 돌리면 어 여기 게임은 이게 정말 작아 이거 와 뭐야 양쪽을 양쪽으로 다 간다고? 정신 와우 이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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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 돈 4천원 돌파 아 돈이 너무 많아 다운 쌤 너무 잘해놨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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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악함 만들고 좀 쓴 거 짭자는 이거 빨리 그냥 확 먹어버리고 12시 쪽 멀티 투멀티 펴야죠 안그러면 3시까지 다 떨어져서 돈 없어 저거 어 11시 거 먹히겠다 아 이거 11시 리버라도 살려봐봐 이거 살려서 한시 쪽으로 샤악 못도나? 그러면 도와서 못봤네 아예 못봤따 아예 안보고 그냥 다른데 밑에 쪽 뚫네 아 근데 왜 스킬업 데미지업 안했어 윤중아 오케이 저그전 할 땐 손이 잘 안까나봐 아 글쎄 볼때마다 다들 안하네 그러게 포지업은 기가 막히게 다 돌렸는데 삼삼삼업이야 저거 다 되면 어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저그 아 저글링 히드라밖에 없으면 가볼만은 한데 어 진짜 가볼만 했는데 미버가 뒤에 있어서 어 어 여기 싸워주는 소중 오우 야 뭔가 안죽지 않아? 윤중아 그럴까봐 어 누구지 거기 아니고 이제 병력들 모아봐봐 여기 추가병력이 템포가 없는데 늦길지만 나가 아 어 우리 계속 200이었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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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도 센터 어떻게든 안삐킬라고 어오오 우이는 병력 죽더라도 계속 이득만 보면은 돼 그러면서 돈하고 아 없이 지었으니까 유독C difu Porque 리버강제 같은 거 한 번 해주던가 아 리버 리버 됐어 리버 오 리버 안죽었어 유독 Spring cken 아 유범전 잘하고 있어 이미 계속 이득허고 있어 계속 아 이제 여기서 빼자 얘네 빼야돼 얘네라도 살리자 뒤에 트리브도 있네 아니 리버 견제 들어가는 거 그냥 적은 이제 돈 떨어지는데? 한시밖에 없어 12시 이제 완성돼가지고 지금 이제 좀 뚫고 나가야겠다 우리가 어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12시 왼쪽 어때? 센터 그냥 뚫고 나가도 되겠는데 센터로? 센터? 좀 부담 안 돼? 상당할 것 같은데? 오오 아 이게 뭔가 억 때문에 그런 건 잘 안 죽은 건데 어 맞아 진짜 안 죽어 데미져 뵀다 그리고 오오 안 까먹었어 어우 저거 팔리기도 좋아 야 너 어떻게 라면을 옆에 두고 이렇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가 있지? 아 라면 다 불어서 이제 못 먹겠는데? 이제 라면은 갔어 아 그러게 오 한시 견제 간다 형 한시 견제 간다 아니 한시 견제 너무 좋다 지금 이 타이밍에 너무 좋지 이거 그래 저거 자원 캐는 데가 여기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한시 한 방 더 한시 한 방 더 아직 한 발 남았는데 두 발 남았는데 어 여기다 센터 보고 있어 지금 없는 척 없는 척 없는 척 없는 척 윤중아 한시 더 올 것 같긴 한데 안 오나? 이제 한 번 볼 때 됐는데 이제 한 번 볼 때 됐는데 이제 한 번 볼 때 됐는데 봤다 오케이 센터 뚫고 나가자 이제 어 쟤네 버리고 그냥 센터가 다 찍었어 우리 방사업도 돼 왕 와 3 3 4 업 돼 버렸다 와 와 따다하다 센터 안 죽어 잘 안 죽어요 이러면 근데 지금은 슬슬 뚫긴 해야 돼 저거 스타팅까지 펴가지고 오 올레보려고 속 멀티가 불어 가는데 우리 6이 떨어졌거든 우리가 두 개고 상대가 세 개인데 이제 이젠 뚫어줘야돼 옆길로 가야겠는데? 어어 센터로 가면 손을 준다니까 부담스럽다 이거 9시쪽 길이든 3시쪽 길이든 어디 하나는 비었어 무조건 9시 언더블 어 플레임을 개잘해 쫙 뚫으면 된다 윤중아 어 쫄지말고 어 좋잖아 플레이가 맞기전에 그냥 슉 들어가라니까 아 인구설라 엄청 많이 벌어졌는데 오케이 유투나이스 뚫자 뚫자 왼쪽 뚫자 형 왼쪽 응 다 잡았는데 이런거 뚫어 그냥 이중아 아 섬 안맞았다 괜찮아 괜찮아 좀 많으니까 뭐 와 탭 안죽는거 봐 진짜 그래 생각보다 안죽어 이게 몇방 더 때려야돼 오우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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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스타팅 있어서 시간주면 안된다니까 올라가자 형 우리 200이잖아 윤중아 이거 질러 쎄거 많잖아 화끈하게 올라가라고 왜왜 뒤로 다 빼지 오른쪽으로 가려고 이득 엄청봐놓고 오 오른쪽으로 가도 좋아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아 올라가자 어 이 게임 안끝났네 왜 뭐야 왜 이래 윤중이가 좀 겁이 많다 완전 불안하네 조합때문에 말도 안되 이거는 뭐 아칸이 몇밴데 이게 못밀수가 없어 센트로가면 못밀수도 있지않나 아이 작밀어 형 작밀어 조합이 너무좋아서 작밀어 안맞은거 좋고 아니 소음쓰면 못밀거 같은데 어 옆으로 돌아 옆으로 돌면은 저거가 와야된다니까 아니 형 아니 지금 아웃이 언덕으로 올라가지 그냥 그래 아니 옆으로 어디든 올라가 아니 원노커밖에 안되는데 아니 왜이렇게 지금 저거 언덕발로 버티는건데 그냥 아니 저거 지금 자원 저기 돌아가는게 말이 안되 그래 옆으로 돌리려니까 윤중아 제발 아니 형 라면도 불고 게임도 지금 와 어떡해 컨은 괘잘해 아니 아홉시 왼쪽 언덕 올라가지 진짜로 좀만 과감하게 하면 안되요 그렇지 컨 진짜 잘하는데 이득 엄청 많이 봤다고 아니 인구수가 지금 많이 이게 범밀수가 없는 인구 이정도 이득봤으면 그냥 가라고 윤중아 그래 안맞을거 이제 싹들고 와가 그래 이제 올라가네 귀엽다 가라고 거기로 쭉 올라가 쭉 올라가 그래 가면서 아홉시도 슬쩍 찍고 그렇지 그렇지 이게 더 확실할수도 있어 확실할때 찍는게 쭉쭉 가 올라가올라 멀티도 찍어 찍어 삼섬섬이네 그래 어 엄청 잘 찍어나가지구 스토어 나이스 스토어 그래 진작에 일로와면 얼마나 시원시원해 그래 여기로 오면은 저기가 와야된다고 다풀고 어 그래 센터 B잖아 이러면은 또 그래 어투버 조심해 지금 어투버 잡으려고 할거야 어떻게든 어투버 조심해 어투버 어투버 좀만 안이깍이 있어? 나이스 요 나이스 언덕에서 와 아이씨 나이스 이거지 와 정신이 그래도 한 번 해주네 그래도 와 오오 정불리그 운영 얼마나 잘하는데 와 이 게임이 근데 처음에 오버 조공하고 육륜 조공한 게임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 아니 우리도 커세우 조공했잖아 하하 하하 우리도 뭐 서로 조공하고 반반을 해서 시작했으니까 뭐 그런거지 하하하하 이야 우리가 근데 더 센거를 두긴 했네 그래 오히려 우리가 후반에 잘한거야 윤중이가 그러네 그러네 와 저거 어떻게 죽이냐 풀업 과칸 그러겠다 와 끔찍하다 이거 와 페란에 EMP가 있잖아 우리는 없어 그래 플레이그나 EF가 똑같은 아콘 쉴드가 300이고 어 350이고 EMP가 10인데 EMP가 좋지 아 플레이그 보다 포즈반에서는 EMP가 더 좋은거 같은데 그치 그런가 아카 때문에 그렇게 아니 요새는 그 약간 좋아 뽑을게 뽑을게 갔다 됐다 암다 뽑으래 형 암다 뽑으래 형 어 빡됐어 형 잘했어 형 근데 형 근데 어떻게 라면 더 좋은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 이기는게 더 중요하지 하나 더 끓이면 되지 뭐 아이고 아이고 와이베니가 600에 감사합 경기력으로 받아내는 깔끔한 경기 짭제르반 운영으로 압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라면 아니 더 맛있어졌는데 볶음면 됐는데 괜찮은데 형들 이제 뭐 이용ester? 어 아 아 오